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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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SMC를 염두에 두고 있는 대만 범인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인데 한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1200억 정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TSMC나 삼성원자나 계속 매출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원인 QNC 입장에서 증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케파를 늘리고 있다. 이 점도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면 주가에 상승되는 것 때문에 이 점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QNC 흐름은 부진한데요. 이렇게 부진할 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네, 멀티캠퍼스라고 방송에서는 잘 많이 다루지 않은 기업인데 멀티캠퍼스라는 기업만 보면 잘 이해는 안 될 수 있는데 기업용 사내 교육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SDS에서 삼성그룹의 사내 교육 전문 기업으로 있다가 15년에 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사를 해서 처음에 분사했을 때 크레두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마 크레두라는 이름은 조금 더 들어보셨는데 그래도 한 16년도에 멀티캠퍼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캠퍼스가 삼성그룹의 사내 교육을 전담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당연히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들의 사내 교육으로도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점은 당연히 삼성그룹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생기는 일정 이상의 매출이 보장돼 있다는 점을 멀티캠퍼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사내 교육, 직원들의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부하율이 높아지고 그 기업들의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매출과 지식산업에 부합하기 때문에 멀티캠퍼스는 그런 점에서 좋은 기업인데 다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멀티캠퍼스가 오프라인에서 강점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멀티캠퍼스는 OP라고 해서 오랄 테스트를 위주로 하는 어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멀티캠퍼스의 강점이 희석됐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매출이 꺾이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사실은 멀티캠퍼스의 매출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엔데믹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멀티캠퍼스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꺾였으니까 멀티캠퍼스는 사내 비용을 절감하면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2020년에 76.3%, 매출 원가라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원가, 문자 그대로. 그래서 전체 매출에서 76.3%가 2020년이었는데 작년에는 72.1%로 4%나 줄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고스란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게 이번에 실적에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멀티캠퍼스가 코로나 기한 동안 고통을 겪었지만 고통을 겪는 기한 동안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캠퍼스의 주 업무가, 주 상품이 어학이었는데 코로나 기한 동안 이것을 코딩과 AI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종료 보셨겠지만 취업을 위해서 문과생들이 취업을 못하는데 사실 문과생들이 별도로 코딩을 배워서 취업하는 일이 이제 다반사입니다. 바쁘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이미 고용된 직원들과 코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멀티캠퍼스도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딩 AI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공시 내용까지 자세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타케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